선천 씨, 수정 씨 해가 저물어가는 썸스테이 오후 연습실에서 일찍 귀가한 선천 씨와 수정 씨 이 정도면 되겠지? 어? 이렇게 하면 나고? 되게 삼계탕 비주얼은 아니지만 맛은 나을 거야? 네 여기만 생각해보자 여기만 생각해보자 사실 오늘 커플뮤비 연습에 집중하지 못했던 선천 씨 결국 안무 연습을 이어갈 수 없었던 선천 씨는 일찌감치 연습을 접고 수정 씨와 함께 썸스테이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선천의 모습이 걱정되는 수정 씨입니다 우와, 잘 먹을게요 와, 또 맛있다 되게 좋아 멋있어 먹는 삼계탕이야 그냥 재원이 가서 기분 나빠? 응? 재원이 없어서 기분 나빠? 그래, 뭐야? 살짝? 아닌가? 뭐 하나 궁금해서 대원이 지금 다 있던데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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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때 막 승혁이랑 연수랑 캠핑 갔다 왔을 때 응 주리한테 말했는데 주리 울었다고 했어 뭐야? 뭐야? 어디 갔어 지금? 여기 외박했어 진짜로? 이런 마음 안 나요? 근데 나도 내가 만약에 줄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너가 죽은 거 호감 있는 애기한테 표현을 했어 못 했어 못 했어 할 시간이 없어 너는? 너는? 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꾸미는데 더 노력할 거야 그대가 있을까 내린 빗물다 다다보면 그대가 있을까 이런 저의